투입 영상 빙글빙글 돌아가요 전통놀이는 너무 재미있어 응, 난 컴퓨터 게임하는 것보다 전통놀이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 투어 놀이 한 번 더 하고 싶다 투어 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이번엔 다른 놀이 해보자 그네, 굴렁새, 널뛰기 제기차기 중에 뭘 하면 좋을까? 또 다른 놀이는 없을까? 또 다른 놀이? 어? 저기 팽이 돌리기를 하고 있어 우와, 재미있겠다! 가까이 가서 보자 팽이가 빙글빙글 잘 돌아간다 너무 신기해! 우리도 팽이 돌리기 해보자 좋아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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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지러워! 내 눈도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 으, 어지러워 프랭크, 조심해! 그런데 팽이는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저렇게 잘 돌아가는 걸까?